X10 머리색 조금 이끄시네요. 아 그럼요. 비싼데서 염색했거든요. 음 어 혹시 그 집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아 그 PGIS라고? 어 같은 곳에서 했네! 어머 언니! 바로 내리래요. 예 알겠습니다. PSD 온던. 왜? 지금 너무 졸아서 많이 하고 있어서 포기했어요. 너 근데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할 때도 조랄사 좀 하지 않았냐? 또 오네 여기로 내 주변에 여섯 조졌다 조조조졌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건 스르륵 망쳐 수리 좀 지금 너무 조랄해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안 돼 진짜 두 마리 진짜 왜 또 ptsd 오겠네요 ptsd 나와요 펠리 형 쪽에도 사람 있어요? 어 있어 제 말이었어 내 앞에 롬은 의미가 없지? 연기 구역으로 복귀하세요 혼난다 이놈이 좀 세게 오네 어디다 던지시는 거죠? 어디 갈래요? 어딜 가도 조랄사 할꺼 내 이놈 변태 주제에 어딜 때리시죠? 그건 제 찬상인데요 진짜 어디 갈거야? 호칭키? 호칭키? 뭐 시원하게 싸우고 인키마스터 박지원이 가자! 나 껍도 없이 클럽 들어 깡댕이 흔들면서 춤추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깡댕이 흔들면서 춤추고 있을게 공격 아 죽었다 오? 뭔데? 죽었다 이런데 두 마리를 잠깐만 이쪽에 내 집 쪽에 내 집 쪽에 아이고야 뭐래 간다 다 킬 뭐야? 난 쏜 댈게요 뭐야 둘 다 커셔? 바로 킬이었어 내꺼 확인 끝 끝 끝 그러면 이제 짜파신경을 쓰면 되겠대 뭔데? 아니야 그냥 쏜거에요 아 깜짝아 오늘 몇판은? 아이 놀래요 선생님 얘기좀 해주세요 네 저 새끼 참고 참고일까라고 미친 새끼 미친 액션 뚝배기 왔어요 왔어요 개지랄 할거야 할거야 안돼 할거야 안할거야 형 근데 그 와중에 개지리는게 뚝배기 갑바 하나도 안까지 이렇게 황한컷 냈음 개쩌네 그것이 dbs니까 와 무례가 dbs 할소리 오실거에요 그래도 조심해 으악 확실 내주실수있으면 빨리 내주실수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5방향쪽에 한명있어 아 눈이 있구나 아 눈이 있구나 우와 아 완전 살 수도 있구나 우와 육포병 여닭 출신 포병이다 포병에 대한 잘못심을 가지고 동물질한다 낙하고? 추락고? 추락고? 어 이거 살거같은데요 아니였어요 자 먹방 가봅시다 자 이번판은 좀 안전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디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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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팀있구요 두팀정도 거기가네요 한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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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있고 오 맨같은거 다있네 우리가 늦어가지고 그 와중에 한팀 맞은건 나쁘는다 앞에있네 이거 바퀴 터졌거든요 내려야되요 내려야되요 어 오케이 확인 한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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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살리면돼 살리면돼 와서 어 계속 쏴줘요 저거 아 쟤 저기있다 으아 내 눈 돌아가는중 좀만 기다려줘요 왜이렇게 펜치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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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온다 아기절 연막쪽 응 나이스 끝 끝 끝 엄청 많이 좋아 나도 지지 네만 좀 이따 연막 가고 선광 던지고 그러고 뚫게요 오른쪽 틀리면 되면은 나이스 집기절이야? 네 그럼 푸쉬할게 그냥 바로 여기 개피 이쪽 봐줘 여기 마무리할게 녹음 연막으로 와야? 아니 집안에도 한마리있고 나이스 끝 아니 하나만 그래 비절 여기 백업 반응해 주워나 다른 팀이네 나이스 여기 끝 두 명 남았어 오고 있다 하나 더 오고 있고 둘 온다 걔네가 라스트야 제가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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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 없어 근데 벽 뒤라서 지금 이거 하나 기절 어 2대2야 조정 한 명 누웠고 한 명 남았어 형 좀만 버텨봐 좀만 버텨봐 응 응 응 응 응 어디 어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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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막판 다행히 치킨 먹었습니다 깔끔한 막판이었다 다들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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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